어떻게 된 거예요? 왜? 감자 상했어? 지금 감자... 어떻게 된 거냐고요. 분명 나한테는 정주! 정주 다시 살려주겠다고 했잖아요. 정주야, 나 사실 너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오랫동안 좋아했었어. 이거 받아줄래? 문정주, 오다 좋았다. 가지던지 버리던지. 어우, 뺨 맞을 것 같은데. 에헤이, 그래서 되겠어? 저, 저요? 고백 처음 해보지? 누구, 누구세요? 안타까워서 그래. 일로 와봐. 네? 아, 일로 앉아보라고. 해치지 않아. 그 고백이라는 건 말이지. 그... 잠깐만. 이... 내 목에... 한 사람의 목숨이 더 달려있네? 에? 배 안 고파? 말도 안 돼. 어느 쪽이? 내일 네가 죽는다는 게, 아니면 3년 뒤에 그 여자도 죽는다는 게? 막을 순 없나요? 어느 쪽을? 너 아니면 그 여자? 네. 정주야. 잘 생각해봐. 굳이 로미오가 될 필요는 없다고. 그렇단 말이지. 노예 같은 생활일 거야. 어디를 갈 수도 없고, 무얼 할 수도 없을 거야.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할지도 몰라. 그래도 그 모든 시간을 견뎌낸다면 한 번쯤은 기회가 생길지도 모르지. 나 오늘 분식 맞고 싶어. 유부초밥에 우동 어때? 미안. 나 오늘 먼저 들어갈게. 나는 기회를 준다고 그랬지, 살려준다고 한 적은 없는데. 말장난한 생각 말고 빨리 어떻게 된지 다 말해. 맞고도 앉혀주는 놈이 바라는 건 응 빨리 말하라고! 지금부터 세 명. 내가 자네 가게에 세 명의 손님을 보낼 거야. 그 셋 중에 그 아이를 죽게 만드는 이유가 있어. 그 이유를 찾아내면 내가 삶으로 돌려보내줄게. 잠깐. 그럼 정주는요? 왜? 아니 저랑 정주랑 같이 있으라고요? 아니 그럼 내 조끼라도 하겠다라는 거야? 차 사장 나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매정하구만. 이번엔 약속 꼭 지키세요. 저번에도 어긴 적은 없었어. 어디 보자. 여기는 생과사의 갈림길에서 마지막 식사를 위해 만들어진 식당이야. 너는 내가 만든 수제비를 먹고 네 인생의 주마등 과거를 본 후 다시 돌아갔어야 했어. 그게 과거라고요? 그럼 어쨌든 다녀왔잖아요. 근데 왜 안 가요? 몰라 나도. 이런 적은 처음이란 말이야. 근데 너 마지막 기억은 뭐야? 개강 파티라서 술을 마셨고 개강 파티 그 다음은? 그 다음은 뭐 없어? 설마 왜 죽었는지 이유를 몰라서 그 아이를 죽게 만드는 이유가 있어. 그 이유를 찾아내면 내가 삶으로 돌려보내줄게. 그럼 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?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. 갑자기 질 닥칠 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야 했는데. 뭐 대단한 사람처럼 타임 테이블이 어쩌고 생과사가 어쩌고 하더니만 완전 허당이었네. 허당? 너 지금 나한테 허당이라고 그랬어 지금? 그럼 뭐해요. 사람을 식당으로 데려왔으면 잘 먹여서 보내야지. 과거로도 못 보내 집으로도 못 보내. 음식 맛은 집불도 없고. 누가 누굴 데려와? 내가 널 데려왔어? 아니 내가 여기가 어딘지 알고 와요. 그리고 음식 먹으면 기억 찾고 돌아간다면서요. 근데 나 왜 안 돌아가는 건데요? 왜? 아니 그래 왜 아까부터 자꾸 반말인데? 너 몇 살이야? 와 뭐 일단 아 됐고? 음식이나 더 해봐. 무슨 음식? 음식을 먹어야 돌아간다면서. 재료가 없어. 아 씨야! 왔어? 뭐 하는 거야 지금? 아 이거 심심해가지고 이것저것 좀 꾸며봤어. 누가 뭣대로 가게 물건이 손대래. 아이 성격 고운가봐. 아 이럴 땐 그냥 고맙습니다 하면 돼요. 아 음식이나 빨리 해줘. 배고파? 아니. 아무 때나 막 먹는다고 되는 거 아니야. 배고프면 얘기해. 식당은 청결이 기본이야. 그 머리카락 좀 어떻게 하지? 어서오세요 타임 테이블입니다 예약하셨어요? 넌 예약하고 종료야? 이쪽으로 앉으세요 혹시 아는 사람이야? 아니 전혀 피피피 이곳은 이다준씨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할 타임 테이블입니다 이 음식을 먹게 되면 잠깐 동안 과거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야 이 빙실아 환불 두 글자가 어려워? 어렵냐고? 죄송합니다 고객님 이래서 귀에서 피 났던 거네 야 너 여기 어떻게 왔어? 몰라? 나 그냥 앉아있었는데? 아 야 너 여기가 어디라고 와? 그냥 앉아있었다니까? 아 진짜 정말 야 너 왜 거기 앉아있냐 월급밖에 안 좋팔렴? 너 아직도 결혼 못했지?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고객님 고객님 도대체 우리 다준이만 이렇게 코이스가 적을까? 고객님께서 지나친 폭언을 하셔서요 아 그래요? 그럼 빌어 죄송하다고 빌라고 빚는데 장사 있냐? 야 이다준 너 아직도 자존심 가지고 출근하냐? 죄송합니다 아니 나 말고 고객한테 빌려와! 야 넌 회사 들어온 지 얼마나 됐는데 이렇게 밖에 못하냐? 어? 야 니보다 늦게 돌아내도 잘하는데 넌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 야 이 새끼야 어?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고 이대로 식당으로 돌아가신 데도 말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두 번의 기회는 없을 거예요 너 좋은 말 할 때 이리 와라 나 딱 셋 쎈다 하나 다준씨 우리 저 행간 한 대 팰까요? 저는 저 둘! 그냥 눈 딱 감고 한 대 칩시다 아니요 저 같지만 못 패겠으면 제가 팰게요 셋! 너 오늘 진짜 나한테 죽어봐라 일로와 어때요? 저 한전 메이웨더 같지 않았어요? 너 지금 웃냐? 미쳤어? 다준씨 겁먹지 마세요 악마 같아 보여도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람 팀장님 팀장님 왜? 너 또 자폐 병신 소리 할까만 닥쳐 자폐 병신 같은 그런 말은 확신자 이게 오늘 용치를 그냥 그런 말은? 장애인 비하 발언입니다 뭐 인마? 장애인도 사람이고 수학이 뒤에 있는 것도 사람이고 팀장님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도 명치 어디 있는지 알아요 진짜 한 대 칠 걸 그랬나봐요 이미 눈빛으로 케이오 시켰어요 감사해요 멀려 시늉만 해준 게 닿네 아니요 그거 말고 그 말이 맞아요 다들 악마 같은 팀장이라고 욕했는데 까보면 사람이죠 뭐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시원하다 그거 뜨거운 커피였는데 타임 테이블이 한 바퀴를 돌았다는 건 이다준 씨에게 주어진 시간이 모두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? 빛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마지막 식사를 대접해 드릴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잘 가요 가는 길에 나쁜 놈이시면 이제 알죠? 여기 네 네 우유 나한테도 저런 시간들이 있었겠지? 사회 초년생이라면 저런 불합리 한번쯤은 다들 겪잖아 나한테도 저런 시간들이 있었겠지? 너는 무조건 팀장 쪽이었을 것 같고. 너 배고픈 것 같은데? 어, 들었어 나도. 대단하다. 이 음식을 드시면 문정주 씨는. 잠깐 동안 과거로 돌아갑니다. 그리고 집으로 갑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집으로 갑니다. 쌤! 어? 나? 여기 또 누가 있어요? 너 내가 보여? 쌤 왜 그래요? 무섭게. 그럼 너는? 쌤! 지금 누구랑 얘기하시는 거예요? 너네 저 사람 안 보여? 쌤! 드디어 외로워서 미치신 거예요? 그러니까 연애도 좀 하고, 데이트도 좀 하고 그러세요. 저희는 남친이랑 약속 있어서 먼저 갑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쟤네, 지금 딱 돌려 깐 거지? 돌리긴 뭘 돌려. 대놓고 깐 거지. 에이씨. 뭔가 이상하네. 뭐가? 뭐 기억난 거 있어? 아니, 그냥 솔로일 리가 없잖아. 이 미모에, 이 성격에? 뭐 하는 거야? 미쳤어. 야, 너 근데 나 빼고는 아무한테도 안 보여? 어. 계속 그랬어? 그랬지. 그거 좀 쓸쓸했겠다. 야, 기억이나 찾아. 기억을 찾아야 돌아가든지 말든지 하지. 밥 먹자. 야, 나 여기서 일해? 언제부터 일했어? 뭐래? 어디 아프냐? 혹시, 우리 둘이 사겨? 야, 누가 그래?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. 아, 내가 왜 죽었을까? 뭔 소리야? 너가 왜 죽어? 돌아오는 모든 기억에 네가 있는데, 네가 혹시 나 죽였냐? 너가 왜 죽어? 너 안 죽어. 혹시 네가 죽어도, 내가 너 다시 살려날 거야. 그치?